야마 엘토 ys 280 오랜 내부로 방치를 한 상태에서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 이렇게 많이 쓸어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패드도 한 6, 7년 된 것 같습니다 유치전 되어서 곰팡이도 많이 쓸고 그 다음에 하위쪽 엄두리 패드도 경화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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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